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해할 것은 무엇인가 어 템질러 및 어 큐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팻작도 하라고 팻도 준비해놓으셨군요 아 팻이 없군요 아쉽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반지는 이제 준비중이시군요 어 어 대표적으로 교과의 이모탈링이라던지 그 다음템이 아시죠? 어 놀장 아 그렇습니다 반지가 아직 완성이 안되있으시구나 7세트는 터트리실거에요? 아니면 계속 유지 생각중이신가 음 음 18성 아 에디 깔끔하네요 위잠도 좀 아쉬운 깔끔함이죠 좋습니다 5에 48 8 84에 5성추옵 15% 주원작이 되있나보군요 5에 올린거 보니까 70%작인가 보네요 아 아 무기 00보의 00 18% 음 음 아 겐쉐에드클로 5에 40 다 27%네요 1.5줄 1.5줄 좋습니다 라이징 선 20성 14추옵짜리에 27% 좋습니다 아 모자는 바꾸실라고 생각중이겠죠 어 그렇고 18% 웅추기 토드 아 아 자기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아주 자기 잘된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위 6에 32에 2장 남았고 76에 42 30포 적중이시군요 24% 24% 어 백사추옥 취복보에 에디 1.5줄 좋습니다 18성 음 타일 5성 음 30버작되어있고 27% 거의다 대부분이 그러네 레벨이 204 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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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구요 박무도 아직 안찍었어요 어 박무를 찍어주는게 좀 주울것 같네요 어 아마 이거는 딱봐도 뭐가 뭐뭐뭐가 낮은지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장갑도 그렇고 장갑이 그게 없네 뭐지 음 17성 30% 어 어 뭔가 다른 템에 비해서 보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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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어 엠블은 하시겠다고 하셨고 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트롯과의 변화는 좀 생각 없으신가요? 어 오성 타일 쓰기엔 좀 오성 타일 쓰기엔 좀 세트 효과의 변화는 생각 없으십니까? 어차피 좀 모자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세트 효과의 변환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아 세트효과 생각 있으시구나 보조도 좀 구매하셔야 될 것 같죠 박무 낮은건 아마 내 생각인데 유니온도 유니온이고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지금 유니온도 너무 낮구요 일단은 이거 박무 다 찍히면은 몇 프로입니까? 15%인가? 15,3,5,15 20% 올라가나? 방금 몇 올라가요? 10레벨 찍으면은? 아시는 분? 아 30% 올라가죠 그러면 36에 30%는 몇 퍼요? 대강 한 16% 오르는 것 같네 36%에 30%면은 12% 오르니까 한 70... 78 정도 되겠구만 거기에다가 아 링크는 다 있으시네 그러면은 78 찍힌다고 보고 아 근데 세트효과가 또 빠지면 떨어지니까 적어도 박무가 한 두 줄은 있는게 좀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겠네 세트효과 빠지고 제로가 들어가면 어깨 한 두 줄은 있어야지 현재 상태에서 좀 괜찮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일단 무기는 못 바꾼다고 치고 보조를 새로 구매한다는 가정화에 여기도 박무 두 줄이 더 필요한 거네? 그죠? 이거는 유니온을 좀 육성해야지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원하시는 이제 엠블럼 큐브를 먼저 해도 될까요? 그리고 어빌리티는 레전 띄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니온 육성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시죠? 어 이 박무 40이 들어가면은 이 엠블 쪽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일단 엠블 옵션을 띄워야 되는게 목표죠 아 자리가 없네요 자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캐시샵 들어가면 되는구나 유니온이요 많이 키우면 좋죠 이거는 이거 귀걸이 있잖아요 헤네시스 가면은 걔네 걔 뭐지? 수거함에 갖다 놓으면은 수거 가능합니다 아 마일리지 30만원을 준비 중이시구나 그렇군요 아 먼치 먼치 그거 팔고 있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 아 좋습니다 아 새 세트만 좀 사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으어어 아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큐브 할 때 좋아하는 맵이 하나 있는데 어 월드맵 없나? 아 여기 있다 개인적으로 큐브 할 때 좀 좋아하는 맵이 저 여기 여기 좋더라고 여기 소리가 좋아 아 저주 걸렸군요 저주를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주 풀어주고요 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옵션부터 먼저 뛰어나가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잘 나온다 그치? 느낌이 이렇게 잘 나오네 아 아 좋습니다 아 뭔가 게임 소리 좀 필요할 것 같아 그치? 소리가 좀 돌리는 맛 소리가 있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구걸이 역자리 좋습니다 일단은 레전을 먼저 가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와 사운드 좀 소리죠 큰거군 좋습니다 아 아 채널 이동 한번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레전드리 아닙니까? 아 드리틴 세트는 200억 이상 받고 있습니다 네네 아 망토 옵션 안 봤었나? 아 망토 옵션 안 봤잖아요 어 중요한 거는 일단 레전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저도 레전 가다가 포기했거든요 와 999 이야 아씨 장난 아니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공 999 뜨면 써야겠지 아 995 야 와 995 야 와 995 예 목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 뭔가 교체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한 10만원 20만원 쓰면은 좀 레 가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뭔가 잘 나오는데 뭔가 잘 나오거든요 결과물은 레전드리라서 결과물은 레전드리라서 아 잘 뭔가 잘 나와요 잘 나오던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잘 나오는 거 같은데 목적이 이게 아니니까 자 블랙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뜸 5세트 한번 가보자 5세트면은 60번이죠 확률이 2%댄가 그렇지 않나 방방 알뜸 방모나 방모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혹 크마마 공방 아 레전드리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역시 씨 역시 단단하다 단단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던데 계속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아하 이 큐브란 아주 무서운 존재 씨 9월이요 방금 거 느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설마 그런 일은 안 되겠죠 설마 아하 이게 옵션 띄우는 것도 문젠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좀 밝은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 추츠를 못 가니까 뭐 좀 밝은 부금의 느낌 어디 없을까요? 밝은 느낌 흑흑 흑흑 밝은 느낌 아 루디브리움 괜찮나요? 아 밝은 느낌을 듣고 싶은데 아 밝은 느낌을 듣고 싶은데 밝은 느낌을 듣고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뭔가 느낌은 좋은데 유니크해서 느낌이 좋아 음 야 진짜 순식간에 막나가네 15% 3 9 이게 낫긴 날거같은 에이벌부터 일단은 좋은거 뽑아보자 음 어떡하냐 현재 남은거는 반 남았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20만원이면은 그정도가 딱 평균치 아닙니까 2% 확률 아 아니네 구고리옥 방임힘 아 뭔가 느낌이 좋은데 이 느낌을 와 유니크해서 봐도 안되거든요 이게 공이였으면 서슬라나 어허 어헤헤 선호도 겠죠 아 이거 봐라 와 구경력 좋았습니다 아 근데 목적이 레전드인데 이야 큰일났네 어떡합니까 이거 아 이거엔 가야지 어떻게 해보지 않겠습니까 레퀴 멸망전을 가자 의견 원하시는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레퀴 멸망전 갑니까 양화로 승부합니까 저는 불쾌하거든요 유니크 갈때는 레드큐브하고 본조님이 선택하시지요 레드큐브입니까 블랙큐브입니까 저도 불쾌가 난거같아 확률적으로 이제 유니크에서 레전갈때는 불쾌가 더 확률 높고 본조님이 불쾌하라 하시는데 불쾌가야겠죠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아 빠르게 이뤘습니다 아 빠르게 이뤘습니다 아 렉키 먹어서 레전을 안간거였군요 저희의 기회는 3분의 2를 썼습니다 추츠를 못가요 맵이동 한번 하자 어 그거 깨셨나 안깨셨네 아 데미안은 깨졌구만 일로 데미안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온데로 가자 뷰헤르츠님 별풍선 1개 나이스 아 팬가기 고맙습니다 뷰헤르츠님 별풍선 1개 나마크 나마크 인인마 인인데미지 데미지 마려 데미지 마려 아 아 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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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지 느낌이 안 좋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저기... 아니, 남은 시간이... 어떡합니까, 이거... 고객님,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던졌는데 블랙히블 레전과 함께 세 줄 옵션이 이탈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기엔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희망 버릴 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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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ㅇㄷ 아닙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크흡 크흡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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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자 기회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크흡 마지막 잠시만 지극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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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큐는 안되지 이미 휴시부프가 떠져있어가지고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했지만은 그 감스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스펙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합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